안녕하세요 엑소억트웨어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호카이도에서 또 지진이 났습니다 지금 호카이도 동쪽 앞바다에서 규모 5.0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눈의 깊이는 고쿠아사이 매우 얕다는 것입니다 지금 호카이도에 최근에 계속해서 지금 강진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금 호카이도의 최근 지진들을 보시면요 네모로 쿠시로, 도카치, 우라카와 히타카, 소라치, 루모이에서 지진하고 있구요 도마리 원전의 폭발이 매우 우려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도 호카이도와 저는 같은 선상에서 바라본다고 말씀드렸던 아우모리에서도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일본에 강진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 5월 27일 날 지진을 보시면 4번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오스미반도, 큐시 가고심만의 오스미반도에서 3.4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오스미반도는 이곳이구요 지진이 난 곳은 동쪽 앞바다입니다 두 번째 지진은 이시카와입니다 이시카와에서 주부지방에 큰 염려를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최근에 주부지방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이시카와, 도야마, 기후, 나간오, 군마현, 니가타, 후쿠이, 아이치, 시즈고가, 야마나시, 후지산이 위험하죠 도쿄도 계속해서 지금 이쪽 라인에서 지진하고 있는데 지금 염려스러운 부분은 지진이 이쪽 해상에서 지진할 경우에는 대한민국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이시카와의 지진에 오늘 5월 27일 날 두 번째 지진이었습니다 세 번째 지진 같은 경우는 이제 아우모리원 동쪽 앞바다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4.4의 지진이구요 네 번째 지진이 이제 말씀드렸던 호카이도 동쪽 앞바다 5.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두 눈의 깊이는 고쿠아세가 매우 낮습니다 지금 이 호카이도의 지진을 보시면 최근에 2월 16일부터 현재까지 5번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호카이도 쪽에 많은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가장 강했던 것은 5.8이었고요 오늘 4시 37분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 호카이도에 지진이 발생하면서 일본의 매우 큰 위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지진의 위기 상황일수록 마음을 차분하게 하시고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우리 인간들이 이 대지진에 대해서 어떻게 뭐 해볼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단지 이제 가족과 함께 계시라고 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대지진이 정말 났을 경우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여성 혼자 있다가 피난처에서 이게 대피처에 계셔야 되는데 이게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지금 동일본 대지진이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본인들이 살던 곳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 혼자서 계시는 것은 매우 안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족과 같이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계속해서 일본이 독도에 대해서 망언을 퍼붓고 지도에 독도를 표기하고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다 죄업, 악행을 쌓는 것입니다 이렇게 독도에 대한 악행 그다음에 과거에 대한 계속된 부정에 따른 결과가 결국은 이러한 대지진의 어떤 위기에 처해있는 것입니다 누구는 얘기합니다 일본의 대지진에 대해서 왜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좀 조금 표현을 좀 좋게 해 줄 수 없는 표현을 좋게 대지진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각심을 들이기 위해서라도 표현을 위험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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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해 드려야 되고 그리고 지진이라는 것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계속 함께 해오는 것이긴 하지만 화산도 그렇고요 우리가 악행을 저지르고 그럴 경우에 신께서 벌을 주는 것에 지진이 있다고 저도 봅니다 일본이 생각해 보세요 그 731 부대를 만들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마루타를 마루타를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그 사람을 그 그냥 실험 그 실험 대상으로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실험 대상으로 그렇게 그 화학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랬었죠 그러면 보십시오 일본이 그렇게 화학 무기가 얼마나 위험해요 지금 보세요 지금 팬더믹에 의해서 우리가 1년 이상 고생하고 있고 맨날 마스크 쓰고 있죠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계세요 이렇게 위험한 것이 어떠한 팬더믹인데 그러한 팬더믹을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무기를 만들려고 731 부대를 통해서 그런 악행을 저지른 일본이에요 그 다음에 일본의 아베가 어떻게 행동을 했어요 이 일부러 그 731이라는 731번이라고 찍힌 그 비행기에 앉아가지고 막 그렇게 엄지손가락 내밀면서 치켜세우면서 사진을 여러 개 찍었죠 그러니까 이거죠 우리는 과거에 731 부대를 만들어서 그렇게 악행을 저질렀던 거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니들이 아무리 떠들어봤자 우리는 절대 회개 안 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 앞으로도 우리가 좀만 더 힘을 키우면 너희들 가만 안 둘 것이다 너희 대한민국 까불고 있지 가만 안 둬 이런 식의 의미를 경고를 주는 거거든요 대한민국한테 이런 아벨을 어떻게 성토를 안 하고 어떻게 죽여볼 수가 있는지 이런 행동들을 하니까 신이 일본을 벌하는 겁니다 신이 일본을 벌하는 거예요 그러한 신이 일본을 지금 벌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그런 일본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러한 일본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본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일본의 지진을 연구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신이 포기하고 버린 신마저 포기한 예수님께서도 포기하고 예수님께서도 용서를 하지 않는 일본을 위해서 저는 기도를 하고 있고 일본인들한테 회개하라고 그러고 있어요 예수님마저 용서하지 않 예수님께서는 용서하시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용서하십니다 하지만 하여튼 그러한 잘못된 일본을 위해서 저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제가 이게 대한민국 사람들의 깨끗한 따뜻한 마음이에요 정말로 따뜻한 마음 정 저런 일본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일본을 저런 일본을 위해서도 우리가 이제 이 이 그 일본을 걱정해주는 이런 마음인거죠 대지진이 안 난다고 자꾸 그 친일파 분들이 얘기하시는데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 비개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가 그 이 가상화폐 뭐 예를 들어서 뭐 비트코인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이렇게 그 진짜 현재처럼 커질지 몰랐습니다 막상 지금 비트코인이 열풍이 불구하니까 실제 딱 오픈이 돼 정말로 이제 시장에서 커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알트코인이 또 생겼죠 올터네틱 코인 대체 코인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지금 많은 진짜 10년 전에 우리가 이렇게 비트코인이 정말 이렇게 커질 줄 알았나요 하지만 지금 어때요 받아들이죠 마찬가지에요 일본이 대지진이 날지 상상도 못하시죠 하지만 막상 현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모든 저명한 지진학자들이 일본은 침벌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과거에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수많은 일들을 우리는 현재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비트코인이 비트코인이 더 나아가서 알트코인을 만들지 알았겠어요 도지코인 상상도 했었습니까 무슨 도지코인 비트코인을 기축통하러 보면서 여러가지 알트코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가 생길 줄 우리 알았어요 10년 전에 지금 재팬이 일본이 침몰할 거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상상도 못하죠 설마 야 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마 일본은 그동안 수천 년 동안 존재한 국가야 하지만 2021년에 일본에 보십시오 분명히 침몰합니다 우리가 일본이 침몰할 걸 어떻게 알아요 비트코인이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알트코인 도지코인 가상화폐 암호화폐 거래소가 생길 줄 알았냐고요 우리는 상상도 못했던 이러한 비트코인이 1년 전보다 15,000% 15,000% 폭등을 하는 이런 일을 우리가 상상이나 했었냐는 얘기예요 못했죠 1년 전에는 하지만 지금은 현실화됐습니다 그러면 일본이 침몰할 걸 우리 알았나요 몰랐어요 일본은 침몰해요 왜 우리는 그 대지진에 대해서 불명하게 그래서 그런 일본인 일본을 그나마 저는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일본인들이 회개하면 지금이라도 아베 총리 전 총리가 회개하고 스가 총리가 회개하면 예수님께서 일본을 용서하셔서 일본이 침몰 글쎄요 용서하실 저는 예수님께서 용서하신다고 봅니다 용서하셔서 일본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일본이 침몰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세요 지금은 그것뿐 방법이 없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